손이 올라오네. 속이 다 시원하다. 야, 넌 비만 하면 꼭. 시원하지? 기억나? 우리 대학교에 나 버스 타는데 갑자기 공항 와서 버스 내려서 빛 쫄딱 맞으면서 집까지 걸어간 적 있었잖아. 오늘 기분도 좋은데 간만에 집까지 걸어가버릴까? 너 그때 감기 걸려가지고 일주일간 몸살 났던 거 기억 안 나지? 아니,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망쳐가지고 너 울고불고 난리쳤잖아. 간만에 추억 좀 잠겨 볼렀는데 또 이런다. 또, 또. 나만 좋아지,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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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 한대. 난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 네가 있으니까 든든해. 같이 하니까 재밌어. 난 네가 우리 록카페 파트너 변호사로 왔으면 좋겠어. 싫어. 왜? 저번에 말했잖아.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 모두한테 좋은 거라고. 그게 무슨 뜻인데? 그냥 다 싫고 귀찮다는 뜻이야. 넌 뭐가 그렇게 맨날 다 귀찮고 싫은데? 너 네가 귀찮다고. 귀찮게 굴지 말라고 피하고 계약서까지 써줘도 모르겠어? 눈치가 그 정도로 없는 거야 아니면 모르고 싶은 거야. 제발 부탁인데 나 좀 그만 괴롭혀. 그oy 계속 하는 표현을 한다. 귀찮아! 여러분도 Father ingredients المُgg 없을 필요가 없형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